지난날 징크스의 만행으로 필터오버의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이스의 파트너 빅토르도 죽을 위기에 처해 제이스는 마공학 핵을 사용 빅토르를 살리기 시작했죠. 필터오버의 의원들이 죽어나갔고 케이틀린의 어머니 역시 희생되었습니다. 이 사태의 의원 살로는 마법공학으로 무장한 집행자들을 보내자 제안 그의 의견을 거절할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멜은 마법공학만큼은 살생에 사용되어선 안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긴 케이틀린 지켜보던 바이는 죄책감을 느꼈고 케이틀린은 바이가 필터오버의 집행자로서 징크스를 잡는 것을 도와주길 원합니다. 타마크로 할 수 없었던 바이 제이스는 빅토르를 겨우 살리긴 했지만 빅토르는 아직 깨어나지 못했는데요. 역시 마법공학의 무기화는 안되나 말하는 제이스 케이틀린은 징크스에 대한 징호가 극도화된 상태 바이는 술에 쩔어있는데 집행자가 나타나 바이의 행동을 높게 샀고 시간이 지난 후 이번 사태로 인해 희생된 자들에 대한 추모식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나타난 수상한 인물 대학을 미니뿍을 어그러불로 예상으로 모를 여쭤던 것 없습니다. 대학을 임시한 지식이 시작됩니다. 대학을 임시한 지식으로 잊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아이와. 아이와 이 박시티 휘 활용은 아이와 추모식에서조차 테러를 일삼는 자운의 테러리스트들이었죠 심어로 무장한 괴물들까지 나타나니 급하게 싸움을 하지만 힘이 부족한 상황 그들은 제이스를 포함한 의원들을 집요하게 노렸고 아이는 서둘러 무기를 챙기로 향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제이스의 머큐리에머를 챙겨왔죠 하지만 괴물 상대로는 부족해 보였는데 멜의 어머니 안베사와 전사들이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징크스의 테러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됐다고 추모식에서까지 테러를 범한 자운의 사람들 촬영 후 이스터로 어떻게 lö sig led이 오디오가 일부의 경향을 받았어요 충전한 과정에 따라서 윤은 상대로 불러야되고 아는 우리의 여행을 절반으로 돌아올Bonvalley 인상은 다펴버린 기후만 우린 잘 прекращ하고 우린 저를 부족한 이유 두 개의 이렇게 존중런히 상을 받은 당신은 이 네에선의 경향을 받았다 당신은 아키러로 Woran은 지 안에 든 든지 이것은 어디에ired 이 삶에 대해 하으나 이 삶에 이곳을 케이틀리만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 모두 분노했고 마법공학의 무기화는 안된다던 제이스까지 분노해 제이스는 마법공학 무기를 다시 제작 바이를 포함한 징크스 체포족 집행자 부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자우는 실크의 사망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실세 중에서도 실세인 실크가 죽으면서 다른 이들은 권력다툼을 시작했죠 그 안에서 징크스는 떠돌고 있었습니다 실세인 화공 남작들 사이에서 실코의 자리를 얻으려는 스미치 그런데 이전에는 없었던 잿빛 대기가 자운에 퍼져있습니다 실코의 측근이었던 세비카는 화공 남작들에게 힘을 합쳐야 한다 말하는데 징크스를 내주자는 스미치 도무지 힘을 합치려는 생각이 없는 이들이 답답한 세비카의 앞에 징크스가 나타나고 징크스의 앞에는 스미치가 나타나는데 얼마 후 잠에서 깨어난 빅토르 그의 신체는 마공학 핵의 힘으로 진화한 상태였습니다 제이슨은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 다짐했지만 침크스의 전쟁을 받은 것입니다 제이슨은 이전에 전해야되었습니다 제이슨은 이전에 전해야되었고 제이슨은 이전에 전해야되었고 이미 비극을 본 빅토르는 다른 길을 걷기로 결정했죠 한편 저마단을 이끄는 에코는 그들의 거차인 나무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하이머 딩거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딩거는 에코를 데리고 연구실로 향했죠 협곡에서도 저렇게 빨랐으면 대회에도 나왔을텐데 제이스와 함께 나무를 살릴 방법을 찾기로 한 하이머 딩거 빅토르는 자운의 어느 골목으로 향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부름을 따라갔죠 징그스는 어떤 선물을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잿빛 대교와 함께 집행자들이 등장 징그스는 바이를 죽일 기회를 얻지만 방어세를 당기지 못했고 방어세를 당기지 못했고 겨우 현장을 빠져나온 그 순간 스미치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필터오버의 징크스를 넘기려는 스미치 그리고 징크스를 돕기로 결정한 세비카 징크스가 만든 선물은 세비카의 새로운 파리였죠 특별 가차 시스템이 들어간 파리였습니다 이 시스템이 들어간 파리였습니다 그렇게 징크스와 세비카는 손을 잡았고 빅토르는 부름의 끝에 도달합니다 시머에 중독된 사람들이 빅토르의 장비를 뺏으라는데 빅토르가 손을 갖다 대자 그 또한 마공학의 힘으로 새로운 몸을 얻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진화에 동참하는 자들이 생겨났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케인 시즌2가 공개되었습니다 여전히 눈이 즐거운 작화와 연출이 담겨있었는데요 아니 어쩌면 시즌1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일단 아케인 시즌2는 총 9화로 구성되어 있고 일주일에 3개씩 회차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3화까지 공개가 된 상태이고 제가 리뷰한 건 2화까지의 이야기이며 다가오는 24년 11월 16일 4호 6화 11월 23일에 7,8,9화까지 전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기다렸던 만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롤에서 아케인을 요즘 그렇게 밀어주는데 밀어주는 가치가 그만큼 있다고 생각합니다 롤을 잘 아시는 분들도 물론 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넷플릭스에서 아케인 시즌2 꼭 시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아케인 시즌2 2화까지의 이야기였고 저는 베벳 시리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